안녕하세요 깨달 스페인어의 채군입니다 자 오늘의 원포인트 강습 내용은요 바로 역구조동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겁니다 자 역구조동사란 목적격 대명사 즉 목적어를 마치 그 문장의 주어처럼 활용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라는 문장에서 역구조동사가 쓰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e gusta el café 라는 문장을 만들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커피가 이렇게 문장의 의미상의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문법상의 주어와 목적어가 단대의 구조를 띄고 있는 이런 경우로 우리가 역구조동사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el café가 주어기 때문에 el café에 따라서 동사도 gusta 이렇게 3인칭 단수에 변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익히고 응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있는 목적격 대명사를 잘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목적격 대명사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me, te, le, nos, os, les 간접 목적격 대명사를 바꿔서 커피를 좋아하는 그 주체가 되는 사람을 바꿔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이 el café처럼 3인칭 단수라면 gusta 라고 바꿔주면 되죠 그런데 좋아하는 대상이 복수의 대상일 때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me gustan los deportes me gustan los perros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경우는 los perros, los deportes 이런 단어들이 복수이기 때문에 이 주어가 되는 복수의 명사들에 맞춰서 gustan 동사가 3인칭 복수 형태로 변화를 해줘야겠죠 다음으로 만약에 좋아하는 대상이 사물이 아니라 무엇무엇 하는 것을 좋아한다 즉, 동사 원형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동사 원형인 경우에는 그냥 gusta 3인칭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me gusta bailar me gusta tocar el piano me gusta beber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보셔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어려웠죠 me gustas tu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대상이 너거나 혹은 너희들이 되는 경우에는 이 동사 변형이 내가 좋아하는 그 상대방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me gustas tu 자 이렇게 너를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하려면 gustas 동사 변형이 2인칭으로 변화해야겠죠 나는 너희들이 좋아 me gustais vosotros te gustamos nosotros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그 상대방에 따라서 동사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 역구조 동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스다르 동사를 가지고 역구조의 형태로 문장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역구조 동사가 구스다르 동사 말고도 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거 어떤 거 있죠? 그렇습니다 돌레르 동사가 있습니다 통증을 주다, 아픔을 유발하다 이런 동사예요 돌레르 동사의 3인칭 변형은 누엘레 3인칭 복수는 누엘렌이니까 이런 식의 문장이 가능하겠네요 me duele mucho la cabeza 머리가 나에게 고통을 줘 많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머리가 많이 아프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자 그러면 내가 아픈 신체 부위가 복수라면 어떨까요? me duele las piernas 다리는 두 개니까 las piernas에 맞춰서 me duele 이렇게 복수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나의 신체 부위가 아플 때 우리는 돌레르 동사를 써서 me duele, meduelen 쓰는데 혹시 신체 부위가 아닌 동사원형도 올 수 있을까요? 선생님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me duele mucho verte con él 널 보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해 그런데 너의 어떤 모습? con él 그와 함께 있는 널 보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해 이런 슬픈 문장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유의해야 될 인칭 변화를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머리가 아플 땐 me duele la cabeza 너 머리 아프니? te duele la cabeza? 그 그녀 당신이 머리 아프다? le duele la cabeza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대표적인 동사 gustar와 doler 동사를 좀 살펴봤는데 역구조 동사를 다룰 때 유의할 점 한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3인칭의 경우에 le gusta el café le duele la cabeza 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3인칭의 대상이 그인지 그녀인지 안드레스인지 마리아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 3인칭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주고 싶을 땐 어떻게 하죠? 문장의 제일 앞에서 전치사 아와 함께 사람의 이름을 묶어넣어주면 되죠 a andres le duele la cabeza a andres le gusta el café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바로 이거예요 역구조 동사랑 또 좀 비슷하게 생긴 문법적인 그 구조 뭐죠? 제귀동사라고 아시죠? 이 제귀동사를 그렇게 헷갈려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역구조 동사에서 다루는 3인칭 간접목적격 대명사 lena les가 나중에 c로 바뀌는 그런 경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제귀동사에서 쓰이는 제귀대명사 se랑 많이 헷갈리시나봐요 그래서 이런 실수들 많이 하시죠? se gusta el café se duele la cabeza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경우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역구조 동사의 간략한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역구조 동사를 만들 때 있어서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자 사실 역구조 동사는 연습이 아주 많이 필요한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차근차근 공부하시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만 좀 기억하면서 유의해 주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포인트 강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스탈루에고